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드디어 조계사를 떠나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조합원들의 눈물어린 응원을 품에 안으며 겨련한 의지를 다지는 한상균 위원장의 모습에서 지난 2009년 77일간의 옥세파업을 이어갔던 쌍용차 노조와 한상균 지부장의 모습이 오버랩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온갖 회의와 협박을 견뎌내며 자신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돌을 맞을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제아무리 도로교통법이니 소유죄니 갖다 붙여서 흉악한 범죄자인 양 손목에 수갑을 채워봐도 전체 노동자의 미래를 짊어진 한상균 위원장의 그 꼿꼿하고 당당한 기계를 꺾을 수는 없을 겁니다.